네. 네. 참 오늘은 진짜 점을 보는데 애로운 사람 사람만 점을 보네. 애로운 사람.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상관없이 내 살아온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양 부모 쪽으로 다 사랑을 받고 크라는 사주가 못 되고 다른 사람 이에서 뭐 고모모 고모 이모모 이모 할머니 선에서 그런다고 해서 할머니 선에서 상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잖아 내 부모만큼 뭐 때렸을 키운다 하더라도 내 부모만큼 좋은 게 어딨어.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늘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. 그래서 내 사주로 오기 14살 때부터 지금 나이가 어렸는데 나는 14살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학교 보내준다 우리 부모가 학교 보내준다 그러나 사주로 말한다는 거야. 14살 때부터 내가 홀로 서게 인생을 살아야 될 사주로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중학교를 다녔던 어디를 다녔던 내 부모만큼 다니지 못하고 떨어져서 다니다. 그게 홀로 서게예요. 지금 오늘 말하면. 그랬으면 그랬고 안 했으면 안 했고. 아 이게 뭐냐. 그랬으면 그랬고 아니면 아니고. 그랬어요. 그치? 왜 그러냐면 사주 자체가 홀로 서게 사주로 갖고 나왔다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깡다구라 그래야 되잖아. 내 깡다구에 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본인은 알아버렸다고. 그래서 사람을 웬만해서 안 믿어. 왜? 내가 너무 당한 인생만 살았는데. 그래서 너무 애롭지만 겉으로는 애롭지만 속에서는 또 어떤 놈이 나 등을 쳐먹을까. 어떤 놈이 나 등을 쳐먹을까. 그것밖에 느껴지지가 않다고. 근데 그게 틀말은 아닌 거라고.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구글한 자네야. 애기. 맞지? 그러나 그 사랑의 구글이 자네한테는 오래가지 못했다고.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를 사귀었어. 왜 남자가 나를 싫어하는지. 이유도 모르게 헤어질 때가 많았었고.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헤어진 거야. 그래서 남자를 만나서 헤어지면 또 남자를 만나서 또 헤어지고 또 남자를 만나서 헤어지고 또 남자를 만나서 헤어지고. 그런 인생을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. 기문기관임 아니고. 맞아요. 맞지?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산다면 굉장히 심플한 인생을 살 거야. 멋있는 인생을 살 거야. 그러나 아까 내가 말했잖아. 너무 어렸을 때부터 떨어뜨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애롭다고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좋고 돈이 없으시는 게 아니라고. 누가 나한테 몇 마디만 해주면 좋은 거야. 좋은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이 지갑에 돈을 넣어놨어. 순간에 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써. 근데 돈 빼기가 너무 억울한 거야. 왜 나만 써야 돼? 왜 나만 써야 돼? 왜? 근데 내가 그만큼 사랑받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니들의 나를 감싸주겠지. 근데 자네는 남자를 만나면 처음 남자들이 자네를 감싸줬다가 한 몇 번 잤다.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네가 남자를 감싸야 될 거다. 이제 인정?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야. 바쁜 세상아. 언니 마음이야. 바쁜 세상아. 내가 뭘 자꾸 잘못을 많이 했니. 바쁜 세상이야. 언니 마음이야. 네.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 내가 너네들한테 밥을 달라고 그랬으면 뭘 달라고 그랬어. 나 아무것도 안 달란 말 한 거 없어.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쟤밖에 없는데 나는 이렇게 내가 앞으로 가는 게 왜 이다지 힘이 들어. 아닌가? 맞아. 그치? 그래? 나 돈 한 번 벌어버리. 자네가 원래 장사 사주가 26살 때 들어왔어. 몇 살 됐어? 작년에 했어요. 그럼 이때부터 머릿속에 계획은 했을 거야. 계획은 있었어요. 그치? 일때도 문서에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조금은 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내 장사를 다져야 되겠다. 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아 내가 이 놈 장사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생각도 너무 깊이 많이 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. 그러나 이럴 때 가감하게 밀고 넘어갔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. 나 지금 나쁜 건 아니야. 뭔 말인지 알아? 나쁜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이 솜씨나 머리 구상은 굉장히 많아. 그러나 뭐가 나를 발목 잡을까? 이 마음이 발목 잡아. 허한 마음이. 이 허한 마음만 없고 얼굴은 굉장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것 같아. 그런데 안 해. 마음속에만 꽉 둬.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가 여기까지 꽉 차 있는 거야. 왜? 내가 말하고 싶은 말 이 말 안 돼? 나 이 말 했다가는 나 버림만 당하면 어떻게 하나? 또 친구들이 나 안 놀아주면 어떻게 하나? 미리 어렸을 때 내가 겪었던 것을 다시 가기 싫었어. 어린애가 겪었던 것을 싫어서 미리 내 자신이 방패를 한다는 거야. 그래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라. 그 말 하는 거야. 이제 알아들어? 이걸 갖고 있어봤자 내 병밖에 안 생겨. 내가 말할게. 돈은 벌어. 얼마든지 돈은 벌어. 그럼 많이 더 있어. 그러나 몸 수저는 그닥 좋지 못해. 여기서부터 벌써 지금 어린애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내지. 내가 조금만 더 나이가 먹으면 내 몸이 벌써 말할 거야. 나 일어나기 싫어. 놀고 싶어. 잠자고 싶어. 그게 무기력함이에요. 내 몸이 말 안 들으니까. 알아 듣겠어? 그러니까 돈 버는 데는 걱정 없어. 그러나 남자의 인연줄이. 정말 남자들이 안 딴 게 아니야. 아까 말했잖아. 남자들은 줄을 섰다고. 내가 골라야 된다고. 그런데 그 남자들이 왔다가 가버린다고. 누구 말대로 사랑만 하면 가버린다고. 이게 얼마나 슬픈 인생이야. 그렇지? 그러면 남자를 언제 만나냐 하고 싶겠지. 지금 자네 말대로 굉장히 풀어내. 내 사주가. 그렇다면 도하살이고 역마살이고 신의 기운이 딱 풀어내. 그렇게 했어. 그러나 집타곤 하지마. 보낼 때는 울지 말고 보내줘. 정 빨리 주지 말라는 뜻이야. 그래? 실컷 잘해줘. 잘해주면 후회 없잖아. 갈 때. 나는 너한테 할 만큼 했는데 무슨 후회가 있냐. 그거잖아. 그렇지? 실컷 잘해줘. 가만 빠이빠. 나 액댐 했구나. 나 또 하나 액댐 했네. 또 하나 액댐 했네. 그러나 내가 진짜 내 남자로서 들어오는 것은 36살에 넘어야 돼. 그러나 내 남자와. 그때까지 남자가 없다는 거 아니면 줄을 서 있어. 그러나 내 남자를 말하는 거야. 알아들어? 그리고 사업은 내년 칠 월달 넘어서 굉장히 잘 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. 응. 그리고 문서를 어디다 옮길 거야. 옮기는 게 뭐예요? 이사. 응. 이게 보여. 진짜요? 이사할까 생각은 했었는데. 옮겨. 옮겨도 괜찮아. 자나는 동네 장사 절대로 안 할 거야. 사주가. 그게 말해. 동네 장사 안 할 거라고. 동네 장사요? 응. 올해 갈 거라고. 우위로 올라가서. 다른 데로. 예를 들어서 강남 하면 강남. 그런 데로 갈 거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. 앞으로 자네가 커가면서 그런 기억도 가지고 갈 거고.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내 직업에 공부 좀 더 해. 노력 좀 좀 더 해서. 먼 바다를 쳐다보라는 거야. 강남을 쳐다보지 말고. 고생 많이 했으니까. 이 눈물은 스스로가 빼. 알았지? 내 말 틀린 것은 따지고. 제가 내년에 결혼할 계획인데.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. 그러나 내년에 결혼해도 남자한테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면 또 울어. 그런 걸 내려놓는다면 몰라도. 그치? 네. 응.